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해소화항을 시작하게 되면 필수로 진행되는 게 물잡이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잡이를 갈조와 녹조의 개념으로 판단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소사이클과 조류사이클로 나뉩니다. 화항 세팅 직후 물고기를 바로 넣으면 일단은 생존합니다. 그런데 밥을 주고 물고기가 똥을 싸면 분해를 해주고 정화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암모니아가 상승하고 암모니아 중동으로 물고기는 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박테리아를 첨가하는 거고 박테리아가 일을 하면서 지소사이클을 가속화시켜 안정적인 물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지소사이클은 최초 암모니아가 증가되면 암모니아를 분해시켜주는 박테리아가 증식하게 됩니다. 이 박테리아는 암모니아를 아질산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질산은 산호액의 해는 별로 없지만 암모니아와 동일하게 물고기에게는 해롭습니다. 당연히 이때도 물고기를 넣으면 폐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질산을 분해시켜주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아질산을 분해하고 질산염으로 바꿔줍니다. 어항에 암모니아와 아질산이 없고 질산염만 있다면 일단 지소사이클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조류사이클은 암모니아를 박테리아가 모두 소화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끼가 나타나 같이 소모하게 됩니다. 이때 이끼는 갈색을 띄고 있어서 갈조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암모니아가 없고 아질산이 풍부해지면 박테리아 이외에 이끼도 같이 아질산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이끼는 녹색을 띄고 있어서 녹조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아질산조차 줄어들게 되면 녹조가 없어지고 질산염만 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질소사이클이나 조류사이클이나 같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시기적으로 차이도 있고 단순 물잡이가 진행되고 있다고 눈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본적으로 조류사이클보다 질소사이클이 어느정도 완성이 되어야 물잡이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는 라이브락이 아닌 데드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부패할만한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부패할만한게 있어야 암모니아가 증가되고 질소사이클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다 보니까 보통은 갈독조도 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건 암모니아를 직접 넣는거지만 일반인이 구하는건 불가능에 가깝고 그나마 대안은 물고기 먹이를 넣어서 부패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식도 먹이가 부패하면서 인산염이 배출하게 되는데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용할 법한 방법이고 저 역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인산염은 카본소스를 통해서 레드필드 비율로 줄이거나 포스반을 사용해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먹이를 투여해서 진행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드필드 비율은 CNP로 탄소, 질소, 인 비율로 박테리아가 소모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따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반 역시 리액터로 사용하는 미디어로서 이 부분도 따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브락으로 진행하는 경우 박테리아를 투입해서 질소사이클을 진행하는 것과 데드락인 경우 부패할 만한 것을 넣어서 진행합니다. 가장 좋은 건 직구에서 제품을 사는 건데 굳이 이것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잡이가 끝나면 사용하지 못하는 제품이라 사실 돈 낭비가 좀 심합니다. 질소사이클은 제가 완료라는 용어를 잘 사용을 안 하는데 그 이유는 완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박테리아는 자기 할 일을 끝내면 잠복기로 전환되는데 이때 물고기를 넣고 똥을 싸면 다시 박테리아가 증식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테리아가 처리할 수 있는 암모니아 수치가 10인데 물고기를 왕창 때려 넣어서 암모니아가 100이 되면 나머지 90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박테리아가 또 증식을 하면서 처리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암모니아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물고기는 다시 폐사하고 나머지 암모니아를 처리하기 위해 다시 갈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항은 다시 더러워지고 물고기는 죽고 결국은 어항을 적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잡이를 끝냈다고 해도 물고기를 한 마리씩 넣는 게 좋습니다. 다른 말로 바이오로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바이오로드라는 건 생명체를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인데 이 한계치를 초과해서 물고기를 넣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추천하는 방식은 일주일에 한 마리씩 투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마리를 감당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증식된 상태에서 일주일이 지난 후 한 마리를 다시 추가하면 빠르게 증식이 되지만 장복기 상태에서 물고기가 많아지면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산호는 언제 넣어야 하냐? 라는 질문은 가장 좋은 답변은 질산염의 상태를 보고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질산염이 없거나 너무 높거나 할 때는 산호를 넣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보통은 물절비가 끝난 직후엔 질산염이 보통 3에서 5ppm 전후이기 때문에 최적의 상태이지만 락의 상태에 따라 질산염이 100ppm까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질산염을 측정하고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절비를 하면서 보통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 정리해봤습니다. 조명을 켜놓으면 질소 사이클과 조류 사이클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조명이 없어도 질소 사이클은 진행됩니다. 조류는 박테리아가 간당할 수 없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대드락 세팅으로 하신다면 조명이 없어도 큰일 날 정도는 아니지만 조명이 그래도 있는 게 좋습니다. 물잡이 시 조명은 7에서 8시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테리아가 충분히 분해가 가능한 경우 갈록조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록조가 안 왔다고 해서 물잡이가 완료된 건 아닙니다. 질산염을 측정해보고 질산염 수치가 있다면 물잡이가 끝났거나 아질산이 감소하는 시기이니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주간 단위로 질산염을 측정하고 질산염 수치가 더 오르지 않거나 혹은 일정하거나 감소할 때 물잡이 그 기간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키머는 가동하는 게 좋습니다. 웨트하게 하는 것보다 드라이하게 가동하는 게 좋고 라이브락이면 당연히 필수로 가동해야 합니다. 대드락이면 분할 것도 없는데 스키머까지 가동한다면 질소 사이클을 방해하지만 유기물 이외에 어항에 떠다니는 먼지나 치꺼기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스키머를 가동하는 게 좋습니다. 물잡이 시기일 때는 환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소 사이클이 빠르게 도는 것도 아니고 도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소금값만 아까우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카본소스는 질산염과 인산염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물잡이 할 때는 질산염이 없기 때문에 넣어도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라이브락인 경우 꼭 넣어야 합니다. 보통 박테리아와 카본소스의 제품 설명서 같은 걸 읽어보면 라이브락으로 세팅했을 때 서명이기 때문에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읽고 행동하시면 안됩니다. 라이브락도 큐어링이 잘 된 라이브락과 그렇지 않은 라이브락이 있고 대드락인 경우 카본소스를 넣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